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때는 21시에 17호네요 인장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좀 보세요 그대 좀 보세요 Look, it's your boat Look, it's your boat 이러는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보세요 Look at the boat Look at 무엇을 Spirit The boat 이렇게 얘기해서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우리는 을 보다 무엇을 보다 무엇을 떠나 그래서 Look at 무슨 시죠? Look at 하다시 그렇죠 하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달성은 거의 다 하다시잖아요 오케이 하다시를 시작하는 뭐 뭐 하세요 그래서 그대 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그렇겠다고 보 needed 어, 그것 좀 빠르다. It's on fast. It's on fast. It's on fast. It is. It's on fast. It's on fast. It's on fast. 빠른. 빠른. 어떠시죠? 어떠시죠? OK. OIT은? 하나의. 이것은 하나의 빠른. 하나의 빠른이 뭐예요? OK. 어떠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 둘 얘기할 수 있습니까? OK. 이건 필요가 없죠. 그것은 빠르다. It's fast. 만약에 그것은 빠른 배다. 이러고 싶으면 It's a fast boa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한 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빠른 배다. 이러고 싶어요. 이때는 O를 쓸 수가 없죠. 배가 한다니까. 하지만 그냥 빠르다 할 때는 O를 쓰지 않습니다. It's fast. 너무 빠릅니다. It's fast. OK. 그렇게 하지 말라 했을텐데. It's fast. OK. 뒤로 넘어지면 닫힌다 했습니다. Fast. It's fast. OK. 그럼 it는 뭐게 좀 하세요? 있죠. 그렇죠? 이제 그것인데 뭐 대신 왔죠? is. Is 대신 왔어요? is.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The boat. The boat 대신 왔잖아요? 그 배는 빠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the boat is fast. 할 걸 It's fast. 주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그렇죠. Look at 보세요 했고요. 무엇을 더 트레인을 트레인의 뜻은 Look at the train.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이름 시죠. 왜 이름 시죠? 이름 있어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무엇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 시죠. 이름 시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꼭 다린대요. 기차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차 몇 대를 보라고 한 거예요? 한 대를 보라고. 만약에 기차 여러 대를 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Look at the train. 이렇게 있겠죠. Look at th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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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 플러스 둘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거 말고요. 오늘 왔으면 말고요. 오늘 치는 거 말고? 전번에 쳤는 거? 네. 이것은 느리다. It's slow. It's slow. It's는 뭐에 들리는 말이고? It's. 슬로우 엔드. 슬로우 엔드. 느리다. 무슨 시죠? 으악. 이놈 씨. 어머니 어떤 시죠? 어떤 기차? 느린 기차. 어떤 기차라고 말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가 뭐하고요? 이렇게 합쳐져서 느리실래요?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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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게이동서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하나도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 승 뭐 대신 왔어요? 저요. 집주 좀 하세요.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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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문장이 뭐였어요? 그것은 느리다. It's slow. It's slow. 앞의 문장이 뭐였어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이 차는 봐. It's slow. 그건 느리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t's slow. It's slow. 오케이. 그 제트기 좀 봐.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무엇을.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그래서 jet의 뜻은. Jet의 기. What is the jet? What is the jet? 이름. 이름. 왜 이름. 어떤 씨. The jet.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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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지호가 얘기한 건 어떤 시가 어떤 시인 이유를 얘기한 거고요. 무엇을 보라고요. 제트기 좀 보라고요.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읽으라고요. 계속해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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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죠? 빠른. 빠른 비행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빠른. 빠른다. 빠른다. 비동사는 뭐 대신 것이죠? 그것은. 더 자죠. 더 자죠. 제트기의 얘기 참 빠르네. 제트기의 얘기 빠르겠습니다. It's fast. 어휘. 어휘. 단어. 어휘. 네. 더 자. seems for a new incoming. It's. They are the phrase, Tarah It's his dream. I'm not sure. car. Car. 나의 자동차를 직접 운영합니다. I drove my car myself. I drove my car myself. Train.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Fast. Fast. She can. She can. She can. She can. She can. 빠르게 날릴 수 있다? She can learn fast 어찌 날릴 수 있다고? 빠르게 빠르게 날릴 수 있다고 빠르게 날릴 수 있다고 그 다음에 JET 호화로운 개인용 제트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was a 럭 럭 럭셔리 럭셔리 private JET 럭셔리 private JET I look Look at the cute car Look at the cute cat Look at the cute cat 슬루 슬루 어떤 씨 달팽이는 느린 동물입니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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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 그것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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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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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16 16 years old 태연아 금방 할 것 같아 금방 끝나거든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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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